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마영아나운서와 함께 합동합니다. 다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지호하시가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강단에 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설아다와 주셔서 말씀을 알게 쉽게 비유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듣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정하여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그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제목으로 재림과 휴고 시리즈 12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옆사람에게 우리 이기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함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또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패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2등은 차석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2등은 차석이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아쉽게 수석을 놓쳤구나. 이게 아닙니다. 2등은 곧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는 곧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로우페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너무나 말씀을 많은 제목과 본문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반드시 2등이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차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조명을 끄시나요? 조명을 켜주시죠. 됐습니다. 조명 이 정도면 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다같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 때 나라가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 보면 촌티가 팍팍 나죠. 그래서 촌티가 나고 가슴에 박힌 태극기를 보면 유럽 선수들이 키도 크고 말이죠. 멋있게 생겼잖아요. 막 그랬나로도 나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잘생겼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옆에 서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계 조금 그렇게 잘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유니폼까지 좀 쉽지구리 하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텔레비전에 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애국가가 불러지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우리 선수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그 투지를 결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텔레비전에 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축구 대회를 하면 우리는 잔디밭에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볼 잡았지 잔디밭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우리 선수들이 안 쳐봤으니까 그런 데서 이기는 거 다 그만두고 한 골만 넣으면 우리는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한 골을 넣었다 이거야. 물론 8대 1로 잤지만 한 골을 넣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막 텔레비 앞에서 소리치면서 흥분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가 발달되면서 선수들을 고도의 과학적인 훈련을 시키고 허벅지 하나 근육 하나까지 다 촬영해서 어떤 근육이 더 발달되어야 된다 연구까지 해가지고 헬스클럽 들어가서 그쪽 근육을 집중적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과학과 함께 스포츠가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전 세계 유엔 가입한 올림픽 참가한 나라에 7, 8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셨구만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으구만 일본도 인구가 2억이 넘고 미국은 3억이 넘는데 우리가 다 이기지 않습니까 물론 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기는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 일 때 그 국민들이 그 어려울 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힘든 일하면서 나라 한번 살려보자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 해가면서 정말 점심 굶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피 땀 흘려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쫙 머리 타양 말리에서 날아오는 승전반화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IMF 때 박세리가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하얀 공을 벙커에 집어넣었다가 다리 걸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를 쳐내가지고 그 깃발이 이 꽂아있는 곳에 공이 던져놨을 때 우리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그래 이 어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박세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줬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배도하고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사노니카 2장을 보겠습니다 대사노니카 2장 사도바울이 이 대사노니가를 쓰면서 마지막 때 더 엔드타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대사노니카 후설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생해준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 장로교회 예배 시간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걸 전부 다 박수를 쳐가면서 그렇게 동성애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울분이 치솟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배도하고 그 여장을 한 동성애 강사에게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저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들의 니모로스를 선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한 그 작업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건 최후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는 하고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대사노니카에 보면 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그럼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중동의 평화제약 정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 늘 싸우던 중동이 평화제약을 만들고 아 그래 마지막 이 중동 평화제약이 바로 평화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말의 열쇠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헬라우론은 에이레레라고 그럽니다 에이레레 제가 이 검색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전적 품사는 명사 여성형입니다 어원은 기본 동사 결합하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머리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공이 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평화 함축적으로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에이레레레를 말할 때 에이레레레를 선포할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다 그때가 내가 제리맛대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저크리스토가 말하는 평화는 뭐냐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토릭 교황권이 무너져버렸죠 교황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수백 년 만에 다시 교황권이 부활합니다 네 과거에 교황은 신정천출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황제들을 무릎 꿇려놓고 벌을 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의 정체가 무너졌는데 다시 교황권이 부활하자 이 카토릭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WCC죠 모든 종교의 군이다 카토릭은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 머물든지 우리가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지 카토릭은 절대로 이제 카토릭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를 이미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레네는 다시 하나 되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 때다 라고 말하는 초기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요즘 하는 설교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굉장히 쉽게 설교하는 목사인데 어려운 거를 진짜 쉽게 설교하는 건 나만큼 할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맨 없습니다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얼마나 쉽게 제가 얘기합니까 에이레네 평화 그런데 이게 결합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 자체가 결합하다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원이 그런데 다시 하나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도 고효도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이미 예고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벤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임신한 사람은 요즘 축하를 받는데 화가 있다니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저한테 설교 끝나고 인사하는 등의 저한테 질문 너무 궁금하다 이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제가 어떻게 answer 대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죠 여기도 엔드타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이요 자 개마형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죠 물론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 헤롯은 그것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제3성전을 지을 준비는 이미 유대인들의 꿈은 희망은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 뭐냐 제3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비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도 성전구축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돈뿐인데 이미 성전에 그 노을 기물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다큐를 봤는데 제3성전에 대한 다큐를 봤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 제3성전의 건축이 열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질 것인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슬렘 사람들이 삽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우리 오늘날 팔레스타인인지 옛날 말로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가난의 강한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너무 강한 족속이니까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거든요 너무 강한 족속들이니까 마지막까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은 몰아내라고 명령했구만 그들은 그냥 같이 살아버렸습니다 끊임없이 그 견고한 진들이 이스라엘에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싸우다가 싸우다가 지쳐서 몰아내지 못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릴 것을 노리면서 괴롭힙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끊지 못해 사람들은 다 가득 갖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에 약합니다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진짜 약합니다 명예 하여튼 교회 권사 떨어져 그러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하여튼 명예 아주 너무 심각하게 예민합니다 어떻게 하여튼 내 이름을 높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에 너무 막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너뜨려야 견고한 질든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탐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쌓아놓고도 또 쌓아놓으려는 탐심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한 견고한 질이고 어떤 사람은 탑 폐락을 탐하는 음란한 게 있어요 그게 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중독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이라든가에 중독현상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은 남자애들은 게임에 거의 심취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게임이 잘 나와 옛날에 우리는 겟러그밖에 없었는데 일커면서 비행기 쏘고 겟러그 그 다음에 테트리스 정도 머리를 좋아지는 그런 잠깐 공부하다가 조금 머리 시킬 때 테트리스 테트리스가 멀지 이게 네모 이렇게 된 게 팍 내려와서 구멍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게임을 그거 가지고 중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죠 하여튼 없어지면 게임방 가면 겟러그 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요즘 게임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3D로 완전히 포지로 포지 파이브지 막 나오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확 빠져요 나는 누구 한 명 실전 세계에서 조종을 못해 미스 김 커피 좀 타와 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니 커피 니가 빼먹어 그럽니까 네 사장님 그러면서 가져오지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나는 누구도 조종을 못해 근데 이 컴퓨터 앞에서는 내가 왕이야 군사 수십만 명을 이쪽 동원시킬 수 있어 클릭 하나로 동원해라 쫙 가 예? 막 어마어마한 비행기도 막 출동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화상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거편장 타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네 근데 다양한 사단은 그 사람들에게 중독현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었다는 이 말은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멸망에 가져간 것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여기서 경배를 받습니다 네 네 이때는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깨달으라 그런데 우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미 우리 그리스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는 공중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느 딱 순간에 되면 공중강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휴고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지 아니면 그전에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벌써 지어지고 멸망에 가정하게 서면 이때는 깨달으라는 거죠 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 같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산은 이 산은 그러니까 피난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산은 피난처다 피난처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보험의 근원지로 생각하여 왔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요단 동쪽 펠라산으로 도망해서 살아와서 아주 오랜 시간 로마와 저항했던 거 여러분 알아주시겠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저항하니까 로마에서 아예 그 앞에다 산을 또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흙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정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사람만 자살을 하고 서로를 죽입니다 죽여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저항이 끝이 났었는데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소돔성이 불로 심판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활성으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도망하라 그러니까 그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음저로부터 도망쳐라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또한 갈대와 우루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도망하라고 말씀했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믿음의 주당이 된 겁니다 야곱은 바딴 나란으로 출발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바딴 나란은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성비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보디바리 안에 유혹을 빠져나와 겉옷을 벗고 도망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 미리안 광야로 도망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아도 아합과 이세배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였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 이스라엘의 선들은 지붕을 조립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옥 지붕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지붕에서 잡니를 보기도 하고 지붕에서 일정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붕에서 하나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빠져나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러 가지 말라는 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위기가 있었을 때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 자기가 땅에 있는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걸 말하죠 그래서 노세처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다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불타는 것 아 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쉽다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화성으로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밭대는 자는 거둬을 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대는 자가 거둬을 벗어둔 것을 돌이키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의 시대에 배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 존경받는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도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으면 그 존경받을 그 목사들이 WCC와 또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상당하게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인권이나 다양성 이런 걸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아주 감은 이설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멋지고 아름다운 말 얼마나 그게 포장을 하면 아무리 더러운 것도 포장만 잘하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냄새가 나고 있지만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누가 그런 역할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스몰스몰 연기가 피어나는 것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들이 스몰스몰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 장차 이분이 그 역할을 하겠구나 대충 짐작은 갑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겉옷을 가는 자는 겉옷을 가지도 가지 말래 그만큼 급하게 피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금고 속에 뭐라도 가지고 그것도 네가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야 자 또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그날의 아이를 뵌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저주의 말은 아닙니다 동정의 말입니다 그렇게 환란 때 임신까지 하고 젖 먹이는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얘는 그때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휴거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외칩니다 결합을 외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자 갑자기 이 성도들이 휴거가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내가 또 하나의 영상을 봤습니다 나중에 또 보내드릴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휴거라는 것을 리미테이션을 하는데 요즘 유행이 뭐냐면 갑자기 쇼핑몰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영상들을 만들어요 갑자기 공항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는 영상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소는 사단은 휴거 자체를 착시현상을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악한 놈들이 걸쳐갔다 이거 천사들이 데려간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휴거가 아니고 이것은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 악의 세력이 그들을 납치게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이 수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착시현상을 느끼는 거죠 아 악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라는 랩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착시현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군가 증거를 말하기 전에는 이제 막 온갖 혼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은 어떤 보도가 되면 무조건 부인합니다 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 없다는 말과 그런 일이 있다는 것들이 막 뒤섞여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가 사실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바로 시인해버리면 망하니까 절대로 시인 안 해 그러나서 한 세 달 네 달 뒤에 이제 일신팔결 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에게 죄송하지만 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거라는 일들을 이제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조작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조작에 들어간 거예요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겨울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더군다나 산에 피하면 네 안식일은 왜 거기 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 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때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168년 주전 수리아 왕 안디오 에피파네스의 침범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 공격해왔죠 그리고 세계 대 2차 대련 때 독일군이 핀란드를 침나가는 날도 주일이었고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주일이었고 북한이 남한을 침할 때도 주일이었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안하다 할 때 아무 그 긴장감 없이 쉬고 있을 때 군인들도 휴가를 가고 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교 행사에만 주력해야 되고 1.8키로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이에요 1.8키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1.8키로 넘어가면 죽는데 지옥가는데 이러면서 1.8키로 더 이상 왜 안 움직여 빨리 가 1.8키로 왔어 그럼 다 죽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제가 좀 가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산으로 가라는 말은 산에는 여러 가지 산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첫 번째 산은 개세만의 산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의 산으로 피해야 된다 아멘 기도가 방법이고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산에 있으면 우리는 대한란을 면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면 조그만한 접촉사고일 뿐입니다 대형사고 없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긴장이 풀려 한잔 해버리는 거야 내가 20년 부사고야 이래가지고 대형사고 내고 사람 죽이고 자기 감옥에 가고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심조심 그런데 이제 매너리즘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이 빠지면 긴장감이 없습니다 택한 사람 어디 가갈세? 이러면서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신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신의 산은 뭐냐 이 산은 모세가 계명을 받은 산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산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대한란이 임박했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됩니다 어디서 봤다 들었다 저는 누가 봤다 들었다 별 얘기 다 해줍니다 저한테 아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나 그런 얘기 듣고 엄청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경험일 뿐이고 저는 그것은 그냥 참고서 참고서 교과서가 중요한 거죠 바이블로 테스트예요 사이드 사이드 참고서를 뭐라고 하냐 기원아 영어로 뭐 그렇답니다 잘 안들린다 내가 여러분 어떤 자기의 체험이나 신비한 것으로 뭔가 판단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뭘 선택했다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환상부한테 사업을 성공했다나 그래가지고 모든 차단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탓할 거야 지거 잘못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건지 마귀가 보이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변화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갔죠 거기서 변화되고 신령한 해를 처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사관을 수십 년에도 변화된 적이 없다며 그냥 종교일 뿐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변화돼서 거듭나고 그래서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옛 사람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동일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언어를 들으면 언어가 변화되고 전에는 언어가 거칠고 더럽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언어가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예 그래서 무당들을 눈 보면요 벌써 무섭잖아요 쫙 눈에 도끼가 나오고 뭔가 영적인 그런 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의 눈은 얼마나 남다본지 몰라요 옆 사람 쳐다봐봐 권사님들 눈 좀 봐줘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눈에 진짜 선함이 느껴져야 돼요 제 눈 좀 봐주세요 착하게 생긴지 안 착하게 생긴지 않아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밋 이삭 독자 이삭을 드렸던 산이죠 전적으로 헌신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할 산은 바로 이런 산들인 것입니다 헌신하고 있으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임박하셨다고 기도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랑 출근하는데 밥도 안 해주고 새끼들 어떻게 입든 마든 구불든 마든 주님 오실 때 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희로운 짓고 팔짝팔짝 뛰고 있으면 주님이 성질을 하십니다 뭐하는 짓이 그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된 교회에서 참으로 힘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법이 다르기 잘 모르는 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또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지금 유튜브로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헌신의 자세에 있어서 독자를 드리듯 자기 몸을 드리고 다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대한란을 면하기 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지 흰옷 입고 파짝파닥 뛰면 그게 데려갑니까 그게 옛날에 휴거를 외치다가 망한 그룹이 있었죠 이장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그룹들이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학교 안 보내고 회사 그만두고 다 돈 가져와라 그래가도 흰옷 입고 빼나 파닥파닥 뛰다가 부도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막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귀신이 들러주는 음성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신의 산으로 가지 않으면 다 헛것 보고 마귀한테 쏟아가지고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속효로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날짜를 가르쳐주겠습니까 그게? 매달 며칠을 간다가 네가 철 들었으면 성경을 보고 시기와 때를 구분하고 가라 이거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 하는 거죠 다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지만 많은 교회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좁은 길로 갈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 우리 교단이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다는 얘기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그런데 청대로 참석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었다 거기 3일 동안 앉아서 해외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치에는 곧몰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어 어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교회가 물론 우리 교단은 계획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WCC에 넘어간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마귀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때로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그 성경구절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이기는 자 그랬더니 게시록에 아주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록 2장에 2장과 3장에 말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리라 자 게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록 2장 7절 자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죠 자 기마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 생명나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해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차석이 아이고 차석만 되면 되지 마귀 그 놈은 세다던데 마귀 정도는 우리가 조주면 부담은 아니요 그냥 멸망인거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또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관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춰던 만나를 주겠다 생명의 만나죠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 흰 돌이 우리가 백석교단의 이름입니다 흰 돌 그 돌이의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죠 기록하겠다 받는 자 밖의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새벽별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죠 그리고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붙게 떠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외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기록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3장 21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국방부 장관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단 마귀가 주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항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허전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연적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전적에서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 싸움에서 치면 나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회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 그러니까 싸울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권세나 또 이 땅에 어떤 힘을 다 합해도 이 영적전쟁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를 힘을 보여야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절대로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약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육체는 연약하여 그래서 여러가지 중독에도 걸리기도 하고 죄의 탐욕에 그대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노련한 지가 죽으면서 아들 지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얘들아 내가 이제 지 인생을 마치고 죽는데 지 인생이라고 만들던 지생을 마치고 죽는다고 해야지 지생을 마치고 죽는 마당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몇 가지가 있다 너희들 고향이쯤은 살다 보면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더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명심을 할 게 있는데 진짜 먹음직한 지약이 들어있는 놈들이 있다 그것만큼은 조심해가라 고양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약이 묻어있는 그 음식에 손을 대지 말라는 입을 대지 말라는 그 얘기하고 찍 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찍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의 지약이 있는지 몰라요 지도시 놓여있어요 손 댔다면 쫙 하는 순간에 팔벅이 날아가고 착살이 나는 그래서 우리 눈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어제 우리 김명성 간사님이라는 분이 여자 간사님인데 나는 뭐 그분이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투병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정으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작사하고 하는 노래 기타 치고 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 여기까지 이렇게 가사를 몰라요 그런데 찬양이 참 좋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래 부르는 가수인 가수가 우리 교회 어제 오니까 이제 폭풍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자매님이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단체의 간사님이신가 봐 그래서 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효정이 어디 간사요 어? 어디? 예수원단 아 예수원단 간사님이셔 오 그러시구나 어쩐지 좀 똑똑하더라 우리 효정 간사님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예수원단 간사입니다 찬양이 또한 우리 효정 간사님이 젊은이들의 리더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니까 고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어 어? 내가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요 가서 내가 모자 쓰고 이렇게 이제 그 쫄바지고 어제 나타났더니 내가 청년회장인 줄 알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청년회장 어? 근데 우리가 어? 이 싸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뿌리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기려면 분별 어떤 피아가 구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가 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싸우지 에? 에 근데 적이 아닌 사람과 비투성이대로 싸우고 진짜 적과는 화해하고 어깨동무하면 그 인생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바울은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오 그도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선배였어요 네 저 또한 에 그런 순교적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싸우다가 내 인생을 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도들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인천 케어축제를 검색해 봤더니 일부 에 그 축복식을 했더라고요 일부 케어축제 일부가 축복식이었어요 축복 예식? 뭐라고 하더라 내가 순서를 봤더니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장측 임보라 목사 아 감리교회 젊은 한 목사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에 감독의 두 목사와 또 한 누군가 두 사람이 가운을 멋있게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스톨 무지개 스톨을 동성애를 상징하는 스톨을 딱 입고 그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부가 그거예요 순서가 그 뒷배는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목사들이 화려하게 쫙 서가지고 에 결국은 뭐예요 이 배도에 누가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을 교단에서 처벌했다는 얘기가 안 들려와 그 얘기는 뭐예요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지 결국 작년에 인천쾌축제는 그 반대하는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무산됐지만 올해는 철통같은 경비를 경비가 동원돼서 진행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경에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바짝 자리고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안해야 됩니다 인터세션 중보자라는 말은 그들을 이에 기도만 하는 것이 중보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피하라고 경고해주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 같이 중보자는 경고와 함께 중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 목사님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나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내가 세월호만 생각하면 분노가 지금도 뻗쳐요 분노가 나는 거 왜 아니 자기는 선장이니까 이 배가 기울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빨리 탈출하라고 말만 해줬어도 그 젊은 애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고명복 입었으니까 뛰어내려면 돼 바다에 그렇게 간단하게 탈출할 수 있는 일을 안전하니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곧 당신들을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도망가 이런 나쁜 놈이 어리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 배에 대해서 그 배에 대해서 뭘 합니까 문 열면 문이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울어도 바다에 침물되면 밖으로 나와서 그걸 뛰어내려야 된다는 방법은 기포 지식 아닙니까 기초적인 지식으로만 상식적으로만 행동해서도 그렇게 많은 이민 피해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옥사님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무도 침묵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도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뛰어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손잡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으라니 배도 가라앉는데 그리고 막 넣어버려 그리고 넣어보니까 지금 배는 완전 침물돼 뛰어내렸던 사람 살았어요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아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주님이 복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에레미아만 눈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는 우순 목사죠 지금 이 시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지금 경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지금 모든 로봇이 이런 시대에 그님이 아이고 저 사람 시대에 좀 뒤떨진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었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 목사를 방송소개자로 20몇 년 전에 세워주셔서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리고 서로가 우리 대산로니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럽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하면서 이루어받으라 그 말이야 마지막 누구도 경고하지 않는 이때 박인민 목사를 통해서 휴고를 경고하라고 나를 방송소개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방송이 CBS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 그렇구나 중보자는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5명만 있으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가 임박한 이때 하나님 조금만 회개할 자가 더 나올텐데 이러면서 중보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깨달은 사람은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 제가 오늘 이찬정 부림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CCTV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고 나를 잡아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장욱조 목사님께서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요즘 제가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요즘 저는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4주째 5주째 지금 전하고 있군요 일단 12탄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저 또한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녁예배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아멘 여완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누구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시내산으로 가고 변화산으로 가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개센마리 동산으로 가서 우리가 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기쁨으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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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